크로츠 ilever 아 거짓말하지마! 채팅이지! 거짓말하지마 채팅이잖아 채팅친거잖아 실버파전이 자네 실버파전이 이 자식 복음 때문에 감정조절이 안됐을 뿐 실버파전이 자네 1승급 노방중을 형 이러다 티어 내려가겠어 정신차리고 한 티어 올리자 라며 실버파전이가 일단 가장 급한 일이죠 가족분들한테 전화 좀 돌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엄마 나 오늘 못들어가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안되지 나 오늘 방음부스에서 못나가 나 오늘 방음부스에서 늦게 나가니까 기다리지 말고 주무세요 빠생 안녕히 주무세요 빠생 부모님께 안부인사드렸고 여자친구한테 안녕 안녕 어 은채야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는데 어떤거부터 들을래? 진짜? 아 근데 기쁜거 있고 슬픈거 있어 기쁜거 아니 슬픈거부터 들어 슬픈거부터 들어 내가 강추 슬픈거부터 들어 1승급 노방종 나왔어 어? 1승급 노방종이 나왔어 그럼 내일도 못두겠네 모래가 아니고 이번달 못볼수도 있어 어? 애매말 상태가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채가 네일아트 하잖아 응 손톱관리를 40년동안 안하신 분이 오신거야 내일관리받이 지금 그만큼 상태가 애매말 상태가 안좋아 난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오빠는 빨리 못 끝내는구나 오빠 같은경우에는 은채 내일 숙련도만큼 롤 숙련도가 높지가 않아서 미안해요 오빠 오래했잖아 나보다 오래한다고 잘하는건 아니야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뭔데? 좋은 소식? 응 사랑해 거짓말 괜히 나 안볼려고 그거 나왔단거지 그랬으면 좋겠다 은채야 아.. 헛다네 흐흐흐흐 나도 사랑해 오빠 화이팅 빠생 화이팅 화이팅 이것이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예승우 노방종이 우리 사랑을 가로막을지라도 응 나 해물파전 이것이 사랑꾼이다 사랑을 멈추지 않으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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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녕 맞아 누나한테 전화해야 되는구나 응 어 누나 왜 어 하이 어 어 어 로다 로다는 뭐해? 우리 조카 로다? 어 놀고 있어 아 그랬어? 응 로다를 오랫동안 못보게 됐어 어? 로다를 오랫동안 못볼거 같애 왜 누나가 우리집이 온다해도 나는 방음밭 부스 밖을 나가지 못하는 몸이 됐거든 왜 1승급 노방종이 나왔기 때문이야 어 1승급 노방종이라는건 누나의 직책이 한단계 올라가는거와 같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시간 걸릴거 같애 그럼 로다 지금 두살인가? 두살 두살이지? 로다 세살 이전엔 내가 나가도록 할게 안 나오고 돈만 줘도 돼 잘 지내 오케이 흠 우아 어 어 근데 진짜 이거 나왔으면 pas 실제 일주일 동안에 진짜 다큐로 갈게요 진짜 무조건 이기는 픽으로 간다 다큐로 간다 물건 다큐로 갈게요 요네 유리가르 어이 물렀거라 잡히들은 물렀거라 어이 물렀거라 물렀거라 이 승급 노방종 물렀거라 이제 다신 안 나오겠지 빡집중 사람들은 나를 빡빡이라 물렀지 내가 바로 빡집중 빡씨 개빡집중한다 펜치 벗겼어? 나이스 나이스 아 시원해 나이스 태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태풍의 눈이기에 태풍의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확 대 과학의 싸움 과연 어떤 학문이 운제할까 나의 타이밍이다 어어 재밌네 검 대 검으로 싸우는 느낌이네 뭔가 비트 어디 피윽 아 재미있어 네일 났다 와 다 죽겠는데 이거 빼야돼 빼야돼 빼야된다 가라아아아 돼지 죽여 돼지가스 나이스 나이스 임자 아 까비 임자는 피오라였다 집으로 가겠으면 3,400원 쉽게 우위가 안정해진다 이것이 진검승부인가? 아 시원해 나이스 쌈 좀 시켰고 개구 컨디션 최고다 이걸 와? 터뜨린 이번엔 딴다 털뜨린 털뜨린 아하아악 앗 따가 털뜨린 숄드 돼지 잠시만요 아아아아악 하아아아 하아아아 아쉽다 무언가 아쉽다 나이스 나이스 으아 고..그 물고기 물고기 거북이 거북이 나이스아악 나이스아아악 개구 테타와 그라가스를 묶어놨기 때문에 윗쪽에서 딜려는 야수밖에 없었고 우리 팀은 윗쪽 싸움을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나이스 아 조고니님께서 조고니님께서 니 골드 맞니? 니 블랙 아니니? 하시며 조고니님께서 믿지 못할 피지컬이었다 하시며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내려가야 되는구나 무조건 나 왜 여기 썼지? 아 이거 너무 미슨데 이거 이거 조여게 되겠어 이거 조자 조자 이거 이러면 탑 가면 또 쫓아가는거야 이거 어차피 밀려 차라리 여기서 여기서 승부 봐야돼 아아 으아악 트타가 일단 나한테 스틸 길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게 횡률 높아 나이스 개고오오 나이스 분위기 진짜 많이 가지고 왔다 대물이형 MMR 박살나서 올리기 쉽지 않아 보임 이럴때 진짜 잘 나와준거지 이럴때 진짜 1승금 노방종이 나와야 내가 진짜 정신차리고 올라갈 수 있지 딱 적기 좋은 시기에 나왔다 아주 만족이야 야 뭐야 야 나 E 안쓰고 왔구나 알로 엘 daar 나 중요한 순간인데 이번만 이기자 돼지 드래곤이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저게 뭐 장로용도 아니고 오히려 장로용이 나오게 됐으니까 우리가 다음 편에 장로 드래곤을 먹을 기회를 얻었으니까 개이득이야 빠져 바로 빠지고 여기서 모아 다시 가서 딜 넣고 나이스 기증 많이 받다 지금 나이스 개고 바론도 먹을 수 있는데 바론 먹는 게 낫지 않냐 얘들아 나이스 이번에 진짜 타이밍을 잘 본 것도 물론 있지만 운도 진짜 따라줬다 해물파전 자만하지마 니가 잘한 거 아니 알겠지? 그렇게 풀죽진 말고 그렇지 해보자 해보자 해물파전 가보자 자식 채팅 치고 있구나 돼지 피게 가르기 빠생 나에서 나에서 끝내자 가자 나이스 피스금 노방종이 나온 후 첫 번째 판 승리를 거둡니다 좋아 좋아 아우 우딜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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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눈물 우딜은님 우딜은님 너무 기쁘다 아 재명 남자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의 가치를 알기에 이티버크 당신에게 드리겠어 아 10점 올랐지? 오케이 자 3 올라서 35점이야? 렉인가? 멋져 머리는 멋져 10천만점에 10점 렉인가? 버그인가? 껐다 켜봐야겠다 심한 버그가 걸렸네 껐다 켜보자 Constant abide transport 부모는님 za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